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리베이트에서 컨설턴트 그리고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9월에도 발표를 드렸었는데 다시 오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께는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항암제 관련된 학회 중 하나인 에스코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 2022년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항암분야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발표되었던 공개된 주요 임상 결과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에스코 2022년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주요 제품하고 그 제품마다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중국에서 또 이제 한 다섯 가지의 주요 제품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요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에스코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들은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번 달에 발표드렸던 바이오마커 관련해서 그걸로 이제 페이션트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임상시험 결과를 결과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실현을 한 인허트 제품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사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임상시험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헐트 저발연 환자 집단을 새롭게 약간 정의를 해서 그 집단을 따로 이제 분리한 다음에 거기서 이 에널트 제품의 약효를 본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트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티바디는 표적 항암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 사이토톡신을 부착을 해서 이 세포에 이게 엔티바디가 붙으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토톡신이 거기에 있는 DNA나 이런 물질들을 좀 파괴시키는 그렇게 해서 암의 진행이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개발되는 약품들인데요. 작년에 이미 승인받은 약물들이 이제 또 새로운 결과들을 또 배출해내면서 또 이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자면 특정 림프종을 위한 진론타 이런 제품도 있었고 전위성 자궁경부암을 위한 티브닭 이런 제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클레리베이트가 라이프사이언스 쪽에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또 이제 특허 관련해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품 이름이 더원트인데 이 저희 더원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은 ADC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특허가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중특이성 항체라고 해서 항체가 뭐 여러 가지 그 타겟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론상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안티바디는 이제 인뮤노글로듈린 감마라고 해서 저희 바디 세럼에 가장 이제 흔한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안티바디인데 약간 저희가 뭐 많이 보는 Y자 모양 그런 안티바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긴 한데 Y자 모양을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다른 타겟을 하면은 이제 암 세포에 있는 안티젠이나 뭐 또 다른 또 더 특이한 그런 안티젠들과 바인딩을 해서 어피니티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두 배로 좋아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증명이 되면서도 안 되고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론상 그리고 기술만 좀 발전이 잘 되고 제품이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기술이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품들이 좀 나왔고 임상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코에서 주요 제품과 이제 인상 시험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번 달에 저희 제 발표에 오셨을 때 보셨으면 막 그림이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오늘은 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 값이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팔로우 하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결과 값은 초록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결과 아니면은 뭔가 좀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색깔들만 조금 따라가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드신 부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은요. 제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들 아실 수 있는 제품인데 엔허투입니다. 이게 이름에서부터 벌써 아실 수 있는데 허투 표적 치료제인데요. 이게 다이치 상큐하고 아스트라제니카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지금 이 발표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의성 유방암의 테스트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마커를 좀 활용해가지고 또 새로운 집단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와주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허투 로우 익스프레션이 되는 환자들에게서 이제 효과를 본 그런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임상시험명은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사고요. 여기서는 허투 저발현 전의성 유방암에서 효과적 허투 표적 요법에 대한 최초로 랜덤마이스트 페이지 3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통은 전의성 유방암 환자 중에서 여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건데 허투 로우 익스프레션을 발현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만 좀 어떻게 필터를 좀 해내는데요. 그거는 보통 여기서는 IHC라고 해서 면역 조직 면역 염색법이라고 해서 조직을 꺼내서 이제 그거를 슬라이드에 부착한 다음에 염색을 한 다음에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인시투 하이브리디아이제이션이라고 해서 RNA나 뭐 이런 부분들을 증폭시켜서 그 위치에서 그 슬라이드에서 어디서 증폭이 되고 이 발현이 됐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허투가 이제 스코어가 좀 낮은 발현량이 좀 낮은 환자들을 이제 필터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스트 캔서 얘기를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HR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HR 상관관계 없이 이 부분은 호르몬 리셉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프로제스토론이나 에스트로겐 리셉터 관련해서 이제 아니들 관계를 짓고 보는데 그게 뭐 호르몬 리셉터도 없고 허투 리셉터도 없는데 유방암이 생겼다 하면 이제 트리플 레거티브라고 해서 또 다른 또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허투 로우 익스페이션에다가 호르몬 리셉터가 뭐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게 본 시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키모세라피 대비해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PFS라고 저희가 많이 하는데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버럴 서바이벌 전체 생존기간 보통 이제 치료를 시작하거나 다이노스가 된 때부터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 PFS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 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얼마만큼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PFS하고 OS는 잘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환자의 이제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이 인허투를 처리했을 때 허투 로우 익스페이션 환자에게서부터 위험이 4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에서는 C를 보시면은 홀몬 리셉터 퍼지티브이고 그리고 허투 로우인데 상황에서 해저드 레이셔가 51이 나왔기 0.51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 1에서 이제 빼면은 사망 위험이 이제 49%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P값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오버럴 서바이벌 중앙값이 6개월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버럴 서바이벌이 6개월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50%가 서바이벌을 하는 데에서부터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중앙값이 50%가 딱 도달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평균보다는 얼마만큼 더 환자분께서 생존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다른 위약이나 다른 처리를 했을 때보다 6개월 정도 더 오래 사셨다고 생존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라인업 트리트먼트 개수가 중앙값이 3인 환자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호르몬 리셉터가 있는 페이션트와 그리고 뭐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되어 있는 페이션트를 모두 포함한 결과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큰 결과값인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그래서 어떠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실 수 있으면 일단 기존 저발연 허투는 여태까지는 허투 네거티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코어가 허투 익스프레션 레벨이 좀 많이 낮으면 그게 허투 네거티브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허투가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이걸 정확히 이제 허투 로우 익스프레션이 나오는 그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또 치료 효과를 보는 그러한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사 임상 시험으로 새로운 페이션트군이 이제 개척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환자분을 또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단 기술의 중요성도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너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허투 오버 익스프레스 환자에게 처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인디케이션 익스펜션이 돼가지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조금 설명이 길었어요. 왜냐하면은 PFS나 OS나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했고 그리고 뭐 OS의 이제 기본적인 미디언값, 중앙값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 조금 설명드리면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생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품은 트루델비인데요. 이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했습니다. 길리어드 암은 보통은 해파타이티스 쪽으로 많이 유명하긴 한데 여기서도 이 약물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고요. 트리플 레거티브 전위성 유방암에 처방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지금 임상시험 이름은 IMMU 13201 트라이얼 페이즈 지금 원투 트라이얼에 나왔던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전 투여 이력이 많은 호르몬 리셉터 퍼지티브 그리고 허투 음성 전위성 유방암 환자에게 PFS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일한 바스켓 시험에서 속한 이러한 질환군의 환자를 소규모 환자 아집단에서 이 약품을 처방을 했더니 처방을 했더니 유망한 효과가 나왔었다. 이거는 이제 트로픽스 공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즈 3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은 무진행 생존 기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보시면 5.5개월이 지금 5.5개월 대 4.0개월입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값은 블라인디드 인디펜던트 센트럴 리뷰로 해서 BICR 방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호르몬 시젝터 퍼지티브 허투 네거티브 메타스테틱 브레스트 캔서 그리고 최소 이전에 하나의 엔도크린 트리트먼트를 받았고 그리고 안티 CDK46 테라피, 탁센 그리고 2개나 4개 정도의 키모테라피를 받은 환자군 특히나 전이성 디지 때문에 그걸 받았던 환자군에게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존기간 OS 중앙값에 대한 최초 계획된 중간 무석에서는 13.9개월이랑 대조군은 12.3개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생존기간은 조금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해저드 레이셔가 0.84니까 크게 감소는 하지 않았고 피값도 좀 높아서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값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전 투여 이력이 많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시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투여 이력이 많은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계속 더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 트리트먼트가 하면서 이게 또 내성이 생기고 내약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은 세컨드 라인으로 가고 세컨드 라인을 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서드 라인으로 가고 이러게 되는데 정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트리트먼트를 한 페이션트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PFS 중앙값이 최소 1.5개월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1.5개월 증가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 달 반은 중요하다 이런 분들 계셨지만 그래도 1.5개월은 조금 너무 짧지 않은가 이런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많이 나뉘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클로비스 언컬러지의 루브라카입니다. 루브라카 같은 경우에는 PLP-1 이니비터 퍼스팅 클래스 약품이고요. 그리고 재발성, 진행성 난소암, 전립선암에 처방이 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경쟁 제품으로는 빨간색으로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림파르자하고 제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는 루브라카는 진행성 난소암의 1차 유지 요법을 위한 세 번째 PARP, 다중 ADP 리보스 중압 표소이죠. 이게 억제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 3 아테나 모노 트라이얼이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결과로 바이오마커랑 관계가 없이 진행성 난소암의 1차 유지 요법으로 적응증 확대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동 제조합 결핍이라 해서 호멀로지스 리콤비네이션 디피션시 테스트에 HID라고 짧게 예상하는데 양성 환자와 무작위 배정 환자군에서 모두에게서 이 PFS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등 1차 평가 변수, 프라이메일 엔드포인트를 충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약 대비해서 HID 양성 환자에서부터 53% 그리고 무작위 배정 환자군에서는 48% 질병 진행과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HID 음성 BRCA 와이드 타입 환자들의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도 35%가 감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약품도 똑같이 전체 생존 기간 오버럴 서바이벌을 조사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일단 PFS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1차 유지 요법은 HID 상태와 상관없이 이 광범위한 모집단에서 PFS를 증가시킨 것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환자군에게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근데 또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이제 FDA는 아테나 모노의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를 준비할 때까지 신약 보충허가 신청서 SNDA 제출을 보류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시판 후에 3상 트라이어에서 에리얼 4라는 시험에서 이 재발된 BRCA 돌연변이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게서 이 생존율이 화학요법 대비 더 낮다는 그런 중간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7월 달인가 제 기억으로는 EMA에서 처방 중단을 권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루브라카가 좀 넘어야 할 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바이오마커가 제한 없는 약품이 이 루브라카뿐만이 아니거든요. 제줄라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 제품이랑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리고 BRCA하고 HRD 상태 제한이 있는 림파르자조차도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임상 결과가 좋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게 발표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로슈에서는 본사에서 진행하던 제품 중에 뭔가 좀 잘 안 된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익의 목적 그리고 모든 연구자들과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름이 티라골루마비인데요. 로슈에서 개발한 거고 NT-TIGIT라고 해서 새로운 면역 억제 수용체에 대한 안티바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 적용이 되고 테센트릭과 병용욕법으로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슈의 이 티라골루마비는 치료받지 않은 확장기 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있는 스카이스크레이퍼 공의 시험은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서 ESSLC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 테센트릭하고 병용욕법으로 그 병용욕법과 화학욕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치료법과 그리고 또 테센트릭과 화학욕법을 병용하는 욕법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공동 1차 평가 변수인 PFS하고 OS를 둘 다 불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 시스플라틴 이거는 백금치료법, 에토포사이드면 아마도 천연치료법 중 하나일 거예요. 보통 항암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치료법인데 그거랑 표준치료, 테센트릭의 병용욕법에 티라글루막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베이스라인 시점에 과거력이나 뇌에 전의가 없는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관 PFS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해저드 레이쇼가 지금 거의 11%가 오른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피값이 워낙 높아서 유의미한 결과도 아니고요. 그리고 OS는 피값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모든 무작위 배정 환자에게도 동일한 경향이 나왔습니다. 이 COG 전신 수행 능력, LDH 레벨, 전이부위, 뇌에 간에 따른 그런 OS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어요. 화학욕법과 테센트릭 병용욕법에 티라글루마비, 그래도 다행인 게 추가를 해도 그렇게 크게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성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는 ES, SCLC 시장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참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스크레이퍼 공일 시험에서는 이제 테센트릭과 티라글루마비 병용욕법을 테스트를 했는데 PD-L1 고발연 1차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NSCLC를 대상으로 한 3상 테스트였습니다. 이제 공동 1차 변수인 PFS를 거기서도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게요.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셨으면 하겠지만 그 NTTI, GIT 제재를 개발하신 분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와 투자자들 모두가 좀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로슈가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걸 발표로 하고 굉장히 솔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그런 발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시젠과 이제 다키다에서 개발하는 아드크레티스라는 제품이고 이게 CD30을 타겟팅하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팅입니다. 짧게 해서 ADC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호지킨 림프종에 처방이 되고 있고 미국, 유럽에서는 이제 진행성 CHL이라서 클래시컬 호지킨스 림포마라고 해서 전형적인 호지킨 림프종, 다른 말로 그거를 1차 치료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행성 전형적인 호지킨 림프종에서 이제 이거를 에켈론 1이라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전체 생존기간이 개선되면서 이 아드크레티스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약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여기 이 제품이 어디까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계속 상승세예요. 이 제품은 그래서 지금 AVD 화학요법과 병용할 경우에 제3상에서 에켈론 1시험에서 표준 AVVD 이게 기존의 치료법인데 이거 대비해서 장기 무진행 생존기간 PFS에 입점이 있고 그리고 그 기반 미국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의 진행성 CHL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된 부분은 그래서 ABVD가 뭐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원래 이제 기존의 치료법인데요. 이게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그런 치료법인데 이게 A는 아드라마이신 또는 이름이 좀 독소 루비신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랑 블레오마이신 B는 빈블라스틴 그리고 D는 다카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약물을 투여를 하면서 치료를 한 방법입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이제 논문들과 이제 레트로 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이 블레오마이신이 그 폐 쪽에 조금 부작용이 꽤 가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 블레오마이신 자체가 진짜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의견 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ABVD에서 지금 AVD로 됐거든요. 그래서 블레오마이신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아드크레티스를 같이 이제 처방을 한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병용요법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 추적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은 기존의 ABVD 단독요법에 대비해서 이 블레오마이신을 뺀 AVD와 아드크레티스, 아데세트리스 병용요법에서 사망 위험이 41%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체의 OS를 봤을 때 기존 치료법에 비해서는 5%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94% 그리고 PFS 같은 경우에는 7%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을 도달하지 않은 것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기간이 좀 짧거나 그러면은 사망률이 50%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결코 좋거나 나쁜 건 딱히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리고 안정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참 그러면은 기존 치료법에서 블레오마이신을 빼고 아드세트리스를 같이 넣어줘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위험이 높거나 자가주기 세포 이식에 실패한 CHL 환자와 화학요법 투여를 받은 특정 환자를 위한 레이터라인 치료로도 승인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약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 이 AVD와 아드세트리스 병용요법은 진행성 CHL 1차 요법으로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진보된 1차 치료 요법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경쟁자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지금 엄청난 포텐셜과 엄청난 위력을 지금 뽐내고 있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측 아래 보시면 아드세트리스의 제품이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Y자 모양의 인미노 글로블린 G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 페일로드가 달려있는 사이토턱신이 달려있는 동그라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임브루비카라는 제품이고 얀센과 FB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브루톤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BTK 이니비터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투세포 림프종에 일단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표를 에스코 2022년에서 발표됐던 임상시험은 샤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페이지 3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브루비카와 화학 면역요법을 병용한 결과 이제 새롭게 외투세포 림프종 MC의 진단을 받은 고령 환자의 질병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PFS의 1차 평가 변수를 일단은 충족을 했고 그리고 자가줄기 세포 이식에 부적합한 것으로 새로 진단된 MCL 환자를 대상으로 BR랑 임브루비카의 병용요법에 대한 규제 승인을 지금 EMA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적관찰 중앙값이 7.1년 후 BR과 임브루비카 병용요법 후 리투시맙을 유지가 리투시맙을 해서 유지를 하는 BR 후 리투시맙 유지에 비해서 무진행 생존기간 PFS 중앙값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4.4년 대비해서 6.7년 이렇게 되고 해저드 레이셔도 지금 0.75니까 한 25% 정도 감소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나온 용어인데 CR이라고 해서 완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리스폰스가 나오지 않을 때 볼 때 보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값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개선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P값은 좀 아슬아슬하죠. 0.057이면 보통 노무회사는 잘 봐주지 않는데 임상시험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값이라 보고 66% 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대비군에 비해서 그리고 7년 전체 생존기간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OS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여기서는 또 차이 없음이 나와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중앙값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임부류비카 단독요법은 재발성 그리고 불응성 그래서 이게 릴랩스트 RNR이는데 릴랩스트 리프렉토리 MCL에 이제 이미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고하게 가져가는 거고요. 이 임상시험 결과가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전체 생존기간의 결과가 조금 우려스러워 왜냐하면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 PFS의 상당한 연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BR과 임부류비카 병역요법은 1차 고령 65세 이상 MCL 환자의 그 미충족 요구 언맨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른 표적 제재가 승인된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임부류비카 제품 또한 이게 승인이 되면은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언맨니즈를 이렇게 핀포인트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로슈의 제품이죠. 글로피타맡 요거는 이제 이중특이성 항체 바이스피시픽 앤티바디 이고요. 타겟은 CD20과 CD3입니다. 지금 위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임상시험은 MP30179 입니다. 이중특이성 항체인 글로피타맡은 이전 투여 이력이 많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DLBCL 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유망한 임상 유익성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일상에서 이제 R&R 또 나왔죠. 릴랩스드 리프렉토리 비세포 비오지킨 림프종 NHL 환자 대상으로 유의미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EMA에 이상 데이터를 제출했고 올해 말쯤에 FDA도 제출하려고 마이스톤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치료 전력이 많은 RR 이제 DLBCL 환자 이전 요법 개수가 중앙값이 3개 그리고 155명 대상으로 12.6개월 추적관찰을 실시한 결과 완전 반응 CR 비율이 39% 그리고 이제 오버럴 리스폰스 웨이트라고 해서 객관적 반응률이라고도 하고 전체 반응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52% 이거는 이제 완전 반응도 포함하지만 이제 부분 반응도 파샬 리스폰스도 포함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카티 세포 요법을 받은 환자 중 3분의 1에서 또 이제 CRB를 35%를 기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 동안 3등급 이상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발생률이 3.9%와서 좀 낮은 걸로 나와서 이제 좋은 안정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시장성이 있는가 그래서는 이제 이 환자군에 대해 고정치료기간을 가진 기성제품 제공하는 오프 셀프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제공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아 나는 이 정도만 이 기간 동안 치료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조금 더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주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F뷰와 이제 젠마베 CD20, CD3 이중특이성 항체 F코리타맙은 지금 페이즈 1, 2에서 이 제품도 객관적 반응률이 63%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로슈 제품보다 좀 더 높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잘 모르고요. 교체 시험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만약에 같이 출시가 되면 경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거고 나중에 교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더 어떤 상황에는 어떤 환자에게는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테크리스타맙하고 엘라나타맙입니다. 얀센 제품 테크리스타맙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저 제품 엘라나타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 다 BCMA CD3 이중특이성 항체고요. 릴랩스트 리프렉토리 다발 골수종 멀티펄 마일로마이 그래서 이의 FDA와 EMA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치료 이력이 많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입증한 그런 이중특이성 항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효과를 보다가도 못 보고 이것저것 많이 치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 환자에게도 이제 효과가 있다 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리스타맙은 임상 1B 하고 2에서 이전 투여 이력이 많은 이 R&R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이 제품이 안 센 그래서 이전 요법 개수 중앙값이 5개인 환자 굉장히 많은 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 특히 삼중 부릉 환자가 시험 모집단의 78%인 대상으로 반응기간 중앙값이 18.4개월이고 PFS 중앙값을 기록이 11.3개월 상태에서 63%의 객관적 반응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의 제품 엘라나 타맙은 이상에서 시험 결과에 따라 유사한 환자 모집단에 FDA와 EMA로부터 좀 그 올펜 드럭 데지니션을 받고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프라임 같은 경우에서 유럽의 프라이티 메디선이라고 해서 브레이크스프 세라피처럼 프라이티를 주는 그러한 데지니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좀 더 수월한 그런 트랙을 밟을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투여 이력이 많은 모집단 그래서 이전 요법 개수 중앙값이 오고 여기서는 시험 모집단의 96% 거의 대다수 완전 대다수가 삼중 부릉 환자예요. 근데 거기서 61%의 객관적 반응률을 달성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결과거든요. 이 두 제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BCMA CD3 이중특이성 항체는 이전 투여 이력이 많은 아레나의 다발 골수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품 효과하고 점유율 우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처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 먼저 승인받은 얀센의 제품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그라십 미라티 테라피틱스의 아다그라십 인데요. 요거는 많이 나와요. 케이라스지 CBC 타겟이고요. 그리고 케이라스지 CBC 도련변이 비소세포 폐암 테스팅을 테스팅을 해본 겁니다. 경쟁 제품은 암젠의 루마크라스 하고 루미크라스가 있습니다. 이 미라티의 케이라스 억제제 아다그라십은 이전에 치료받았던 치료받은 이전의 치료를 받아본 케이라스 G12C 도련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크리스탈1 시험의 코어트A에서 아다그라십 단독 요법으로 객관적 적용 리스폰스 레이트가 43% 그리고 질병통제율 에서 80% 그리고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이 8.5개월 생존기간 중앙값 6.5개월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12.6개월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꽤 좋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만 환자의 약 46%가 3등급 이상의 어드버스 이벤트가 나타났다고 보고가 되는데 일단은 안정성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꼭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1 B 시험 결과에 의하면 CNS 전이 증상이 있는 환자 19명에서 2개 내 객관적 반응률 인터크래니얼 ORR 이라고 해서 32% 그리고 2개 내 질병통제율 인터크래니얼 DCR이 84%로 보관돼서 약효과가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성에 있어서는 지금 12월 14일에 FDA의 PDUFA 목표를 날짜를 잡고 있고 그리고 치료된 K-LUSG CBC 돌연변이 비소세포폐 환자에 대한 아다그레시브의 신약허가 신청 NDA를 현재 FDA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은 루마크라스가 있고 루마크라스 루마크라스가 있는데 암젠의 제품인데 여기서 아다그레시브를 크게 차별하기가 어려워서 이 제품이랑 많이 싸울 것 같아서 이렇게 포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CNS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임상 결과가 이 아다그레시브를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 제품 중에 파베젤리맵이라고 해서 이제 머크 머크에서 개발한 레그3 타겟인 K-LUSG CBC 돌연변이 비소세포폐 마찬가지로 하고 이제 제품으로 지금 좀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RNR-CHL로도 지금 항종양 활성을 또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 PD-1 치료 경험이 없는 CHL 환자 30명에서 73% 효과 그리고 CR은 23% 그리고 그거를 항 PD-1 요법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 CHL 환자 29명에서는 31% 컴플리트 리스폰스는 7% 이렇게 됐고 추적기간은 13.5-16.5개월 이렇게 됐고요 DOR 중앙값은 도달하지 못한 그런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머크의 이제 레그3와 PD-1 표적 병역요법은 되게 긍정적인 일단 치료법이에요 이게 병역요법 중에서 이제 최초로 되게 긍정적으로 나온 그런 병역치료법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발표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 임상 결과가 이 항PD-1 요법을 이미 진행했던 그런 환자들에게도 지금 보시면은 객관적 리스폰스 웨이트가 지금 오버럴 리스폰스 웨이트 31%까지 나오니까 이런 미충적 수요를 또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혈액 감시장에서 레그3하고 PD-1을 표적하는 이중 체크포인트 억제요법을 이 제품이 또 최초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좀 조금 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다섯 가지 또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좀 빠르게 발표를 드리자면은 CT041이라는 제품이고 이제 칼스젠 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이게 클라우딘 18.2라는 타깃을 가지고 있어요 칼티 세포 체류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위선암과 위식도 접합부암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CT041은 클라우딘 18.2 진행성 위임이 위식도 접합부암에 대한 잠재적 1차 칼티 세포 요법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독성이 크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관리 가능한 안정성이랑 내약성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나왔어요 그리고 부분 반응률 아까는 이제 완전 반응률이라고 했었는데 부분 반응률로 여기 나왔고 57%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정변변은 14%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PFS 중앙값은 5.6개월 그리고 전체 생존기간은 10.8개월 그래서 임상 결과 자체만 봤을 때는 옵디보하고 아이탄 이 제품들 되게 유명하죠 보다 더 우수한 유효성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성에 있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이 클라우딘 18.2는 위암 환자의 30% 이상에서 이제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도 현재 결과 유사하게 나오면은 위암 위식도 지금 이 시험의 결과가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이 경향을 보이면은 중국에서 승인된 최초의 카티 세포오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지출이 개발하고 시험을 계속해야 되니까 지출이 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또 PD1, PDR1 많죠 제품들 엔지오제네시스 이니비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또 약물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또 악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라삭식 팔사클리십 이름이 좀 어렵죠 팔사클리십 저만 어려운가요 이노벤트 바이올로직스에서 나온 PI3K 델타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아르나의 소포 림프종 그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3차하고 후기 치료에 높은 미충족 수요를 채워줄 그러한 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소포 림프종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고요 2회 이상 전신요법을 받은 아르나의 소포 림프종 1, 2 아닌 3A 등급 환자에게 이 약품을 이 약품을 줬을 때 이제 높은 관외율이 납니다 ORR은 87% 그리고 CR은 31% 61명이라서 막 엄청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환자의 44%가 3등급 이상의 어드벌스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주의사항인데 일단은 뭐 전문가들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는 허용 가능한 안정성 프로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성에 있어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요게 되게 새로운 표준의 치료로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제품은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평가를 하기에는 파격적인 요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각광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PI3K 억제제들 예를 들자면 코판 리십하고 뭐 두벨 리십 이런 제품들 그리고 BTK 억제제 임부르비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시장이 같은 시기에 진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경쟁 구도가 또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어떻게 이런 제품들 어떻게 경쟁할까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라투즈마베도틴이란 제품인데 요거 로슈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DC CD79B를 타겟팅을 하고 있고 미만성 거대피 세포림프종 DLBCL 그리고 긍정적인 3상 자료로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요거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임상 결과부터 보면은 일단은 DLBCL 아시아 환자들 이거는 좀 글로벌 임상 시험이었거든요 요거 여기서 아시아 환자들에게서 임상적 유익성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기도 RCHP 병용요법 이게 폴라투즈마베도틴과 이제 RCHP 근데 원래는 이제 트래디셔널한 거는 RCHOP 요법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ABVD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요기도 원래는 RCHOP 알차비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그 약품이 리투시마p,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도수르비신, 하이드로클라이드, 빈크리스틴 설페이트 하고 프레드니손이라는 약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5개를 줄 때 저렇게 부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빈크리스틴 설페이트가 빠지고 폴라투즈마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재밌는 결과는 아시아인 환자하고 글로벌 연구 결과하고 전반적으로 되게 일치를 했어요 리투시마p,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도수르비신, 하이드로클라이드, 빈크리스틴 설페이트 하고 프레드니손이라는 약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5개를 줄 때 저렇게 부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빈크리스틴 설페이트가 빠지고 폴라투즈마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재밌는 결과는 아시아인 환자하고 글로벌 연구 결과하고 전반적으로 되게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2년간 PFS 비율이 약 7% 정도 상승한 74% 그리고 사망 위험을 36%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우수성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치료 DLBC의 환자에 대한 치료 수요 충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지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 특히 리투시마베 바이오시밀러 이게 풀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랑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또 이 볼륨 베이스드 퍼큐먼트라고 BBP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재고들이 또 이제 좀 잘 보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또 바이오시밀러들은 또 제품이 또 싼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레즈버티립인데요 이거는 베타파마 샹하이에서 개발한 거고 3세대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인이비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EGFR T790M 뮤테이션 환자에서 테스트하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좀 치료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품인데 일단은 여기서 조금 상세하게 해주면 이전에 치료를 받은 EGFR T790M 돌연변이를 가진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그래서 RNR 그거죠 비소세포 폐암 NSCC 환자에서 유망한 치료 효과를 입증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패션 세그먼트가 좁죠 근데 이제 여기서 EGFR 활성화 돌연변이는 서구 시장보다 중국에서 유병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1차 치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하면은 중국에서의 약물 치료가 가능한 모든 1차 치료 비소세포 폐암 케이스의 케이스가 이제 42%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이상 결과를 봤을 때 이 환자들에게 180mg 1일 1회 경구 투여를 했을 때 ORR이 65%를 기록을 하고 PFS 중앙값이 12.2개월 그리고 OS가 중앙값이 23.9개월 기록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도 좋다 시장성에 있어서는 2021년 5월에 중국에다가 이제 NDA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승인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또 얘도 좀 이 제품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미 또 시판 중인 다른 제품들 아밀레하고 아이프샤라는 제품인데 그 외에 또 다른 2개 EGFR TKI거든요 타이베진 타이네지니비터인데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 제품들과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제품이 타그리소 비진 프로가 이게 이제 중국에는 NIDL이라고 해서 국가 지원 의약품 리스트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약품들이고 이제 병원들에서 쓰는 약품을 공식 등록을 해주는 약품들인데 이 제품들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랑도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레트레스틴닙 트레스틴닙 안허트 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ROS1 NTRK 인이비터입니다 ROS1은 아시다시피 활성산소 리액티브 웍스진 스피시스 1 그리고 퍼지티브 NS-CLC 패션트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런 TKI 투여 경험이 없거나 쌀콜이 이전 투여를 받은 ROS1 양성 NS-CLC 중국인 환자에게서 의미 있는 임상 유효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군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ROS1 같은 경우에는 양성 환자인은 2에서 3% 정도 NS-CLC 환자 안에서도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치료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ALK 역제제인 쌀코리, 화이저 제품인데 그거에 지금 1차 치료 옵션인데 지금 새로운 표적 요법에 대한 그런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스터디에서는 또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이제 탈레트레스티닙을 투여하고 최소 3개의 포스트 베이사인 투머 어세스먼트 리스폰스 스콜을 실행한 2개의 코어트 TK 치료 경험이 없거나 쌀코리를 투여한 2대1 비율로 한 이런 61명 환자 대상으로 이런 싱글 암 페이지 투 레지스트레이션 스터디를 실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ORR은 90%하고 이제 48% 그래서 TKI 나이브 아니면 쌀코리를 미리 투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환자에게서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에 있어서는 이 TKI 치료 경험이 없는 ROS1 양성 NSCLC 환자와 쌀코리 이전 투여를 받은 이런 ROS1 양성 NSCLC 환자 모두에게 이제 임상 활성을 나타나면서 중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 최초의 ROS1 NTRK 억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문제가 있다면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2022년에 쌀코리 특허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요 좀 리스크 팩터인데 요 제네릭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요 가격 부담자 보면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합쳐져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요거는 뭐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뭐 요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남아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좀 정보가 굉장히 많았죠? 재미도 없으셨을 거예요 뭐 자료가 너무 이제 글도 많고 그러니까 좀 어려웠을 텐데 저희가 일단 이 자료들을 직접 구하시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학회에 참석하시는 것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좀 뭐 끝을 향해 간다고들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여행이 되게 어려우신데 저희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 공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도 저희 Clinical Trial Intelligence라는 제품 코텔리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레퍼런스들도 이렇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료 요청 같은 거를 원하신다면 저희 이제 마지막에 QR코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거를 이메일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 바이프 자료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